안녕하세요. 저희 유학튜브의 유학특강. 오늘은 기숙사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유학기숙사 이렇게 고르면 실패 없다. 수준토홈즈의 송설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송설대표님 되게 바쁘신 분인데 어제 귀국하셨거든요. 한국에 계신지 얼마 안 될 건데 죄송합니다. 멱살을 붙잡고 특강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사실은 기숙사 대표자로 계시니까 문제 많은 게 저보다 훨씬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사실 문의를 받다 보니까 문제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좋은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좋은 게 왜냐하면 사실 송설대표님이 유학생이셨어요. 유학생 생활을 오래 하셨고 거기 그때 기숙사 관련된 문제를 본인이 겪었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학가서 기숙사를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 특강이 조금이나마 아니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보시죠. 자 먼저 오늘 가장 흔한 불만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사례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 보증금 안 준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보증금이 돌려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숙소랑 연락이 안 돼서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보증금이 작다고 하면 아니야 이건 크기 때문에 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 물음 안이 나오는 문제가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건 뭘까요? 그래서 입시를 했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안 나오는 경우 수도관이 파열된 경우도 봤고요. 라이디에이터가 돌아가지 않아서 너무 춥다. 네. 히팅이 안 되는 경우 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거는 저희가 제가 여기 있네요. 말이 안 통해요. 말 안 통하겠죠? 네. 이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영어가 아주 능숙하게 되시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숙소랑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숙소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맞아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2주 동안 답이 없다든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셔서 저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많이 옵니다.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담당자를 안 바꿔줘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런 흔한 불만 사례가 있는데 이걸 말고 또 뭐가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임대료를 결제를 했는데 입금 확인이 안 돼서 속 태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그 기숙사가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야 예약 확정인데 보증금 확인됐다는 메일이 오지 않고 숙소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될 때가 있는데 임대료를 결제를 했는데 입금 확인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유학기숙사는 이렇게 고르면 실패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송순 대표님의 본인이 유학생으로서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 기숙사 플랫폼 업체의 대표를 다 모아서 써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부탁드렸을 때 제일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겠지만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전문가 도움받기, 한국인 후기를 확인하기 이렇게 세 개 정리를 해주셨네요. 먼저 제가 기숙사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10가지를 총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기숙사를 예약을 하셔도 기숙사 예약에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룸타입. 룸타입이라고 하면 논앤스윗, 앤스윗, 스튜디오 이렇게 있으신데요. 논앤스윗은 모든 걸 쉐어하시는 형태세요. 그리고 앤스윗은 개인 방, 개인 화장실, 그리고 키친만 쉐어하시는 형태고 스튜디오는 한국 원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간단한 주방이 딸리면 원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과 시설. 예산이냐 시설이냐. 네. 예산이냐 시설이냐. 왜냐하면 기준을 갖고 기숙사를 찾으시는 게 좀 더 마음에 드시는 기숙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모던하고 럭셔리한 시설이 더 중요하신지 아니면 시설은 그냥 보통이면 되고 예산 좀 더 저렴한 곳을 원하시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좋고요.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죠. 나는 좀 저렴한데 좋은 시설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우리는. 네.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 기숙사가 위치한 동네를 말하는 거죠. 이건 또 학교 근처냐 아니면 시내냐. 그래서 이건 보통은 처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학교 바로 옆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직접 가 계신 학생분들의 후기들도 그렇고 막상 이제 학교 주변에 기숙사를 구하고 도착을 했는데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시티센터랑 몰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영국은 이제 모든 도시들이 시티센터에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층수랑 방향 선택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층수랑 방향 선택은 이제 기숙사들에 따라서 층수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숙사들이 있어요. 모든 기숙사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런 기숙사들이 있어서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층수나 방향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기숙사를 예약해 주세요 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 기숙사 내 시설.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시설이 이제 기숙사 내에 헬스장이 있는 곳들도 있고, 스터디 룸이 있는 곳도 있고, 미팅 룸,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는 기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중요하다, 중요한지 아니면 그런 시설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방에서 잠만 자고 학교만 갈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좀 기준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그다음에 디파지 여부, 디파지 환불. 아, 이거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기숙사별로 이것도 모든 업체가 다 달라요. 디파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임대료를 먼저 이렇게 선납해서 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디파지 환불 절차도 모두 다르거든요, 기숙사별로. 그래서 이것 예약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 분당 가능 여부. 임대료를 이제 국제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다 입실 전에 일시불로 지불을 하셔야 하세요. 그런데 요즘 이제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의 경우도 뭐 4번, 5번 이런 식으로 분납을 허용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분납 가능 여부가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분납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불해도 상관이 없으신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은 현실이니까 돈 문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여덟 번째로 숙소 취소 환불 정책 그리고 계약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취소 환불 정책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환불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약서 사인하시기 전에 꼭 취소 환불 정책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임대차 계약 하시면. 그러면 중간에 뭐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힘들고. 그렇죠. 네, 양도는 가능하지만 그냥 갑자기 저 이제 그만 살래요 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땡깡 쓰면 해주겠지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나 영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정말 계약서 쓰면 끝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입실.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입실 절차가 또 기숙사들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입실 시간과 날짜를 예약해야 하는 곳들도 있고 또 그냥 가도 되는 곳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것도 예약 시 확인을 해서 입실할 때 문제가 없으시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숙소와의 커뮤니케이션. 숙소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숙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매일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내려놓는 경우들도 있고 이메일도 빨리빨리 답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약하시기 전에 나중에 이제 입실 후에 숙소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카톡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적어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전문가는 설마 대표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입실을 하셨는데 방에 시설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진짜 두 달 동안 무시하다가 갑자기 방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숙소랑 다이렉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이제 두 달 동안 숙소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이네요. 지난달이네. 네, 맞아요. 입실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고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숙소 쪽에 컨택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저희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케이스. 그분은 이제 학부모님이셨는데요. 자녀분이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 저희랑 사실은 상담을 하시고 다른 숙소를 원하신다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예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자꾸 벌레가 나온다고 이제 학생분이 울고 숙소에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해도 숙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나 봐요. 소독을 해 줬지만 계속 벌레가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대표님 학생이 아닌데 도와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언은 드리지만 저희 통해서 예약하시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도움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도 이런 건 있잖아요. 저희랑 상담했는데 저희 통해서 안 가고 다른 데 혼자 하거나 다른 유학원 통해서 갔다가 안 돼서 저희한테 맨날 와가지고 대표님 그 수요해 주세요. 안 되죠. 에이전트. 에이전트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구나. 아쉽네요. 네. 자, 다음 이건 뭘까요? 이것도 이제 방해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숙소를 이제 컨택을 하시는데 답변이 없어서 되게 애를 많이 먹으시고 저희한테 여러 번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연락 주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되시고 또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지원을 했었던 케이스예요. 좋은 케이스네요. 아주.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학생이 직접 써준 후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한국인 후기가 왜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별로 학생들이 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거, 중국 학생들이 원하는 거, 인도 학생들이 원하는 거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학생들의 후기를 직접 듣고 그걸 참고해서 예약을 하는 게 이제 예약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 후기에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 후기 보고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구글 후기를 100%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페이크 후기들도 있고 또 다른 문화권 학생들이 남긴 후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듣고 예약하면 좀 더 실패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후기는 사실 우리 대표님의 회사죠. 스티스톰스에서 제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좋네요. 영어 없이 궁금한 거를 편하게 상담하고 소통한다고? 영어 없이?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리니까 추천부터 해서 예약 과정까지 다 해드리고 스티스톰스는 한국어로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취소정책 이런 것도 저희가 한국어로 다 중요한 부분들은 다 요약을 해드려요. 좋습니다. 다른 문의도 있네요. 이거 보자. 여기도 그 내용이 들어오네. 상담을 카톡으로 한다고. 제가 질문도 정말 많이 했는데 1, 2, 3 성인껏 대답해 주셔서 이렇게 써주신 분은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질문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신빵재 씨.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숙소 예약이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잖아요. 이제 한 달 살고 나가는 이런 데가 아니라 1년씩 계약을 보통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저희와 같은 유학원 유학 전문 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는 어떤 학교를 갈까 이게 걱정이었지만 다 결정된 후에는 이를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어떤 숙소 내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하면 이제 우리 대표님과 대표님 회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볼까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 확인, 전문가 도움받기, 한국인 후기 확인.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부분 체크해 주시고 특강을 해 주신 만큼 저는 회사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넣은 부분인데 자, 이게 수천톰스의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도 연구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프랑스도 하시고 네덜란드도 하시고 스페인도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국가가 늘어나는 거네요. 저기 위에서 국가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계속 추가 중입니다. 이쪽 국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천톰스를 꼭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시면 아, 여기 써 있구나. 100% 무료 한국어 상담 지원 그렇지 초저가 가격 보장 검증된 숙소 오, 대표님. 자, 회사 자랑! 이거 꼭 화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스튜던트 홈즈는 한국인만을 위한 유일한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인에 맞춰서 한국말로 모든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실제 유학 경험이 있어요. 영국에서도 제가 유학을 했고 그리고 영국 숙소 업계에서 지금 10년 제가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모든 경험을 녹여서 제가 예약하시는 단계부터 문제가 나중에 없으시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려요. 또 입실하실 때까지는 당연하고 또 입실 후에도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직접 후기를 제공하는 저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이트 계속 둘러보면서도 여기 후기가 왜 있지? 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보고 나면 아 하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잡아놨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송선 대표님이 하시는 이 스튜던트 홈즈를 통해서 기숙사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접속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한 마디. 스튜던트 홈즈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주시고 또 숙소랑 직접 하시거나 다른 업체 통해서 하실 경우에 저희가 도움을 제공을 못 드린다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좋네요. 마지막 버텍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그런 케이스들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이제 예약하신 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하셔야지만 저희가 도움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유학기숙사 수천선 홈즈 고르면 실패 없다.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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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